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새해 노래가 있나? 가치 가치 잘하라 가치 가치 잘하라 제목 많이 받아요 해피 뉴이형 스물살, 스물살 소리 질러 스물살, 스물살, 스물살 스물살 소리 죽여, 스물살 소리 질러 우린 인사해야는데, 빨리하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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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러 여러분, 여기서 미성년자 붙여, 핸드폰 미성년자, 미성년자 이건 뭐하니? 벌써 2018년이 끝났습니다 오 마이 갓! 2019년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앨범 유희예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좀 숨쉬지 않았나? 믿고 싶지가 않다! 아 그거 있어야 되는데! 아 좋네!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드라마 도깨띵! 도깨띵! 아 도깨띵! 그 카레 그거? 아저씨! 2021년 11월 1일 저 성인됐어요! 하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정하는 걸로! 그럴 게 있었대! 시간 너무 빠르지 않냐? 아 맞아요! 생각보다 빠라요! 시간이 빠르다! 이제 우리 성인이 8명이다! 우와! 내 말이야! 약간 느낌 내 말이야! 신기해! 미성년은 한 명밖에 없네! 맞네요! 미성년은 한 명밖에 없네! 성공! 이야! 오 그죠? 오 네! 오 예희가 혼자 하네! 김상현 이해나 형들이 많이 챙겨주잖아! 그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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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음! 원래 우리 스테이랑 너무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어! 맞아요! 우리가 가장 앞으로 인생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한 해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한 해! 100% 나! 100% 팩트! 100% 팩트! 100% 팩트! 18년 동안 저희의 가장 뜻깊은 해가 아니었나? 맞아요! 다를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 놀린가 봐요! 잠시만요! 저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아 네!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지? 일단 데뷔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베이비도 했고 스테이도 만났죠! 스테이도 만났고! 스테이도 만났고! 정말 엄청난... 엄청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경험들도 많이 많이 많이... 엄베일도 이제... 맞아요! 엄베일도... 너무 신기해! 37만원 스테이도 만났죠! 이렇게 TV로 봤었는데 진짜... 맞아! 엄마 아빠라! 5, 4, 3, 2, 땡! 집에서... 맞아요! 펜트라! 레밀고... 이랬었는데... 뭐라고? 그건 좀... 그건 좀 아닌가? 뭐라고? 그건 좀... 다같이 그랬어요! 다같이 그랬어요! 다같이? 다른 동네 주민들도 다... 이러시더라고요! 월드폰 납기 힘드네요! 우리 식집 지나서... 저보다 소리 지르고... 맞아! 해피 뉴 이어! 신기하다! 2019! 몇 명씩 댓글 읽으면서... 댓글 볼 수 있나? 그쪽 한 번... 저기... 저희 아까 그것도 했잖아요! 뭐죠? 저희 해피 뉴 이어 할 때 저희끼리 다같이 이렇게... 동그렇게 어깨 동무하고... 맞아요! 막... 소원비라 써요! 맞아요! 그게... 방송상으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냐... 9명이서 다같이 둘러싸서 무대 시작하기 전에... 둘러싸는 것처럼... 둘러싸서... 저희 다같이 소원을 빌었는데... 어떤 거인지는... 비밀로 할게요! 안 돼! 비밀입니다! 소원은 말하지 않아야 돼요! 비밀! 저거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이거 봐! 진담이 많아! 그럼 저희 몇 명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되게 허전하지 않으니까... 되게... 정말 우리 신인상 봐야 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이게 정말인가 이런 느낌? 맞아요! 이 느낌은? 느낌은 뭐고... 뭐고 있어? 뭐고 있어? 이 셋 중에는... 이 셋 중에는... 이 셋 중에는... 이 셋 중에는... 맞네... 이 셋 중에는...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 네, 작년에 됐죠! 작년에 됐죠! 작년에 됐죠! 지금 21살이죠! 아니야, 나 스무 살이 한 살이야! 스무 살이야! 스무 살이라고! 형, 친구 할 거야! 창빈아! 형은... 형, 친구... 양심이... 아니, 나 말고... 양심이 있다면... 우리랑 우리랑... 스무 살 한다면서... 스무 살이야, 내가 친구 할 거야! 창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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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 좀 더 올게요! 물 좀 더 갈게요! 미안하다, 형! 여러분, 오늘 2018년 어땠어요? 저는... 일단 찬이 형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근데 2017년에도 함께하지 않았나요? 2017년에도 함께했어요! 앞으로도 평소에 쭉 함께할 것 같아요! 좋죠? 네! 고마워, 창빈아! 같은 방에서 잘... 댓글 한번 해볼까요? 예! 댓글에서... 네! 행복한 새해! 정말 많아요! 행복한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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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어요? 우선... 정말 빠르고... 저희 너무 귀엽고... 귀엽다고요? 귀엽다는 얘기 읽고... 너무 귀엽다! 2018년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방금 근데 새해 날 생일이라고... 1월 1일이 생일! 그러면... 그럼 빠른인 거죠? 0101이네요! 그럼 빠른이군요! 와우! 대박! 신기하다! 그럼 010102 이렇게 했네? 010102! 그렇지! 그렇네! 2001년 1월 2일! 2001년 1월 2일! 와우! 신기하다! 진짜... 난 동갑이지! 스테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와우! 항상 감사합니다! 예! 저희 2019년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2019년도 너무 기대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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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겠습니다! 예! 전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형들은 딱 성인 됐을 때 어땠는지... 아 저... 네! 뭐 없었어요! 난 이 조합이 왜 이렇게 신기하지? 한 번 더 해보죠! 어떠세요 형들? 그냥... 뭐 사실 되게 그때는 우와! 성인 됐다! 이랬지만 다음날은 사실 다른... 달라진 경우는... 다음날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 되게 뭔가 허전한... 우리 이제... 이제 우리 20대야! 그니까! 20대! 그게 19살하고 20살하고 1살 차이인데 뭔가 되게... 그게... 그게...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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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막상! 고마! 고마! 아직도 10대가? 소액 결제 그런 거 하려면 생일이 지나야 돼서... 그러니까! 생일 지나고부터 실감이... 9대 기대된구나! 그럼 9개월 지나야 되는구나? 어? 근데 나 회원가입을 편하게 할 때 되게 약간 느꼈어! 그러네! 그게 진짜 좋다! 맞아요! 그게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네! 진짜 편해! 맞아요! 진짜 편해! 맞아! 맨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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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게임하지! 아니야! 게임 좀 그만해! 저희 약간 그것도 올리지 않았어요? 뭐요? 팬즈... 맞아요! 팬즈도 올렸어요! 각자의 약간 느낀 점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서... 저희의 뭔가 디테일한 마음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전사의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전에 또 를... 그는 날 짓밟았어! 그는 날 짓밟았어! 맞아! 난 거기 중... 뭐지? 딱 끝판에 리노 댄스빙... 댄스빙! 프리스타일로! 저 댄스빙! 아! 이것도 리노가! 아! 바다리나! 이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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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리노가! 되게 자유롭게 하더라! 나 뒤에서 반대! 동작이 진짜 크고! 여러분 근데... 지금 멋있었어! 근데 매번 다르잖아! 프리스타일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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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쟁이네! 짜서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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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대로 그냥 음악을 이렇게...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몸까지만 해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 근데 무대 와서 해보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약간 무대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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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겼어 음악에 몸을 맡겼어 그냥 무대에 나를 맡겼다 이거네! 음악에 몸을 맡겼는데 그냥 나를 맡겼어 그냥 무대를 심어 먹었네! 아! 춤처럼은 좀 나간다 이야! 좀 잡았어! 조각은 약간 달라 조각은 느낌이 좀 달라 조각은 조각만이 나오지 조각만이 그 삘이 나오는 거지 오늘 무대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잘해 오늘도 조각 조각 냈고만 우리 니엘이 19살이네 그럼 이제 성인이 된 공공주 세 명 아! 아! 젊은이들 안녕하세요 왜? 젊은이들끼리 뭐였어? 야! 야! 젊은 피! 와! 진짜 성인이 됐다 야! 성인! 야! 우리 셋이 성인이래! 아! 잠깐만! 이거 뭐죠? 아저씨 뒤에 가세요 느낌 안 돼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빠질게요 안녕 잠시만 내가 스키즈 덕분에 2018년 너무 행복했어 2019년도 잘 부탁해 아! 감사합니다 스키즈 스키즈 건강 정말 잘 챙겨 우리 스테인드 건강 잘 챙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건강해요 우리 스테인드 건강해 그렇죠 건강합시다 맞아요 여러분 하트 수가 천만이 넘었습니다 아! 언빌리버블 그리고 언빌리버블 언빌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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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빌리버블 분명 나이는 숫자가 2인데 왜 똑같지나? 우리 아직 성인된 지 몇 시간 됐어 야! 철 들자 어? 그래 이제 철 좀 들고 철 들자 철 철 철 철 철 약간 철인 것 같아 철 근데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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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변하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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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저희가 3월 25일 네 5일에 또 다 같이 데뷔했었고 아! 또 계속 진행하고 활동도 하고 하니깐 지금까지 계속하니깐 되게 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 좀 있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약간 2019년 9년에 좀 더 열심히 뭐 좀 더 약간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겁니다 오! 충분히 잘할 겁니다 충분히 잘할 겁니다 약간 멋있었어요 약간 소액이야 어! 충분히 잘할 거예요 필릭스 그거 뭐 됐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뭐 아! 그런 게 떴었구나 잘생긴 그거? 맞아요 뭐 순위권에 들었다고 들었어요 베스트 베스트 아! 그거 팬썸? 아! 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조용히 하세요! 어! 저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거기 떴다고요 집에! 집에 떴죠 집에 떴어요 아! 형 텔레비전을 떴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저도 봤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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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이 또 리노 형? 리노 또 창빈이 있었고요 네! 네! 창민이 형도 있었고 진짜? 네! 창민이 형도 있었고 진짜로? 네! 있었어요 아! 너만 인턱 마냥? 리크시야! 리크시야! 아! 형이 있었잖아요! 아! 아! 봤잖아요! 어디 떴다는 거 올라와요 아! 아! 창빈이 형 있으면 잘못된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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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 지구를 통틀어서 이 지구의 미의 기준을 넘었어요 아! 이 지구에 있는 기준에 미의 기준을 넘어가는 거 내가 움직여서 그거 나왔다니까 맞아 맞아 창빈은 안드로매드로 가야 돼 맞아! 안드로매드로 가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워킹 스타일이야 멋있어 우리 안드로매드로 가볼까? 오케이! 알았어! 형란입니다! 자! 오늘은 축하드립니다! 네! 다들 축하해요! 아!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싶죠! 이번에 그래! 워킹! 항상 열심히 하자! 네! 다음분! 네! 다음분! 아! 잘했어! 네! 저쪽! 아! 너무 늦게 아! 더워 영어로 한 마라 해주면 영어로 한 마라 해주면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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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live! 아! 다 하네. 마무리입니까? 마무리인가요? 네. 이제 시간이 늦어서 하 무이 właśnie 주움를 잘해보alet 주무셔야 돼 주무셔야 돼 주무셔야 돼 새해라고 밤새고 그러시면 안 돼 난 맘살 건데 SDR 노릇 생일 때 떡국 먹는다 저 떡국 진짜 좋아해요 오늘 파티합시다 집에서 오늘 파티합시다 오늘 공공연생 친구들끼리 케이크 사야겠다 케이크 살 때는 있고 케이크 살 때는 있고 치킨 사고 치킨 케이크 치킨 케이크 대신 초대신 다리를 꼬자 잘 걱정시키겠습니다 오늘 파티입니다 여러분 피싸도 시키고 햄버거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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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맛있는 거 먹어요 늦었지만 안녕하세요 룸뱅이 약간 짜지는 거 같아서 네 가져가세요 다 보이게? 네 가져가세요 좋아 다리 있기네 I'm long daddy 스테이크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이, 크다 저희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저희 2019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희 정말 항상 고마워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헤프녀리뉴미로워 happynewyear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